오늘 몇 족이에요 아즈카 아즈카 할인이 아즈카 할인이 오늘은 6월 1일 자 오늘 워크북 자 그 말은 이미 수다야 지금 여기 다 했어요 연습해요 말해봐요 다 했어요 32쪽 32쪽 31 그쵸 31쪽 자 숙제 그럼 봅시다 31쪽이에요 자 지연이의 일정 여기 일정 자드왈 일정이에요 극앗댄스 하리 하리 자드왈 자 지연이는 자 여기 오늘 지연이 생일 그 다음에 수요일 피아노 한번 해봅시다 자 일본 자 아즈카 어디에서 일정일까 오늘 인시 워크북이 일일이 아리인이 땅글 스밀란 문란 숲. 그렇죠 다음 2번 이사 잡히라. 지연이 생일은 언제예요? 지연이의 생일은 언제예요? 지연이의 생일은 언제예요? 생일은 10월 25일이에요. 다음 3번 이사 잡히라 아직도. 지연이는 무슨 요일이 피아노를 배워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하리라고. 수요일에 배워요. 수요일에 피아노를 배워요. 자 다음 자 여기 한국어 축구 시합 빌리 생일. 자 아직까지 리사. 빌리의 생일은 언제예요? 빌리의 생일은 언제예요? 빌리의 생일은 언제예요? 빌리의 생일은 언제예요? 시원 20일이에요. 당gal 20 bulan November. 다음 이사 잡히라. 비는 무슨 요일에 한국어 공부 공부론 요 가져다 넣어둡 화이트 1개의 김병룡 한국어 공부 공부론 하루 보내ltize 한 번 하루 뱹 자, 차와 하루 이 revolt 오늘 한국어 공부론 요 하루 SAT 자, 잡히라 토요일에 한국어 공부를 해요.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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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번. 자, 잡히라 빌리는 언제 쭉구 지하벌 해요? Kapan pertandingan tepakbolanya 빌리? 10월 30일이에요. 10월 31일에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을 해요. 알겠죠? 10월 31일에 축구 시합을 해요. 자, 잘했어요. 워크업을 해봅시다. 3번 케이크하고 쿠키를 만들어요. 자, 여기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아즈카도 다 있나요? 다 했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1번. 자, 아즈카. 1학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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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게 라면은 1번. 언제 생일 파티를 해요? 으까만 페스타랑 다운을 가게 할까. 오늘 파티를 해요 페스타랑 다운을 가게 할까. 그렇죠 다음 2번. 생일이 언제예요? 이월 십일이예요 이월 십일이예요 이월 십일이예요 당일 10. februari 어디 무슨 뜻이야 일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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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시아파 다섯 일월 3번 선생님이 좋아해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해요 아빠가 선생님 좋아 네 예쁘고 친절해요 창틱 친절해요 라마 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하구원에 가요 파랑 퀴기 컴패 웨요일에 워요일에 로 오 웨요일하고 워요일에 로 웨요일에 하리 Selasa 하리 하리 아, 글쎄 그쵸 토마스는 영국사람이고 유나는 한국사람이에요 좋아요 자 다음 자필한 1번 민수는 몇 학년이에요 민수 ada di klas berapa 이 학년이에요 ada di klas dua 1학년? 1 atau 2? 2학년? 2학년이에요. 뭘 해요 아르핀야? 몇 살이에요? 그렇죠 다음 2번 하실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하리니 하리 아빠 요일이에요 하리 가미스 언제에요? 다판 며칠이에요? 다판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하리니 하리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아,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아,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아,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은 6월 1일이에요. 아, 6월 1일이에요. 1일이에요. 어, 자 다음 듣기 해봅시다. 들어봐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민수는 2학년이고 토마스는 3학년이에요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하고 토마스는 7번을 좋아해요 세라는 20일에 파티를 하고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들어봐요 민수는 2학년이고 토마스는 3학년이에요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하고 토마스는 7번을 좋아해요 세라는 20일에 파티를 하고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해봅시다 자 데이코티티아르티칸 해봅시다 바로 자 9번 9번도 해봅시다 자 2번도 해봐요 여기 2번도 먼저 자 1번 언제 피아노 학원에 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세요 2번 언제 병원에 와요? 수요일에 오세요 3번 언제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오세요 됐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번 1번 언제 피아노 학원에 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세요 2번 언제 병원에 와요? 수요일에 오세요 3번 3번 언제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오세요 자 다 했죠? 우리 디이코티티 아랫딱 해봅시다 자 자 아직까지 먼저 들어봐요 1번 1번 민수는 2학년이고 토마스는 3학년이에요 민수는 2학년이에요 민수는 2학년이에요 민수는 3학년이에요 민수는 3학년이에요 어 어 토마스 클래스 2 토마스 클래스 2 에 민수 클래스 2 든 토마스 클래스 3 2번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요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요 3번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고 8월에 한국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가고 지연이는 12월에 한국에 가고 가요 가요 한국에 가요 다시 한번 세라는 8월에 한국에 가고 8월에 한국에 가고 8월에 한국에 가고 세라는 12월에 한국에 가요 아 알겠냐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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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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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ur 8 아니예요 아니예요 lahir lahir di bulan 8 아니예요 5월에 한국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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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 그 kore korea 알 8 authority 당가 보랍가가 안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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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라 버리기 그 korea pada 불안 yuna 버리기 그 korea pada 불안 desember 3번 민수는 3번을 좋아하고 토마스는 7번을 좋아해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하고 민수는 7번을 좋아해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해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해요 민수는 3번을 좋아해요 세라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4번 세라는 20일에 파티를 하고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세라는 20일에 파티를 하고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지연이는 12일에 파티를 해요 지연이 12일에 파티를 해요 자 다음 자 이사 1번 언제 피아노 학원에 와요? 언제 피아노 학원에 가요? 피아노 학원에 와요? 다 땅 와요 다 땅 다 땅 다 코리스 피아노?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세요 목요일에 오세요 数fen 3세 2 on 6 6 5 2번. 언제 병원에 와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3번. 언제 수업이 있어요? 언제 수업이 있어요? 언제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요리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요나는 요리를 잘하고 요나 반다임은 마사 친절 친절해요 아프다 이 수다 블루 수다의 블루 다했어 아니면 아직 안했어요 다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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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이 말은 왜 안나와서 아프가를 잃어내ため 왜 그나가 안전하니까 아직 안고 잃어내면 너무 잘하고 kotak 잘하고 있는 이 반이 바이같이 제가해 보겠습니다 비리는 비리는 전이 불이 adalah orang yang moond 그 지 요나 지 kayo 여기 한 core 할 being 하루 하리 하루 해 하리로 foss Ib까지 비리가 난뒤Uh Э 뭐 입 진짜 бол講 Und 아버지 안ınız UNA 망 melhor 하루 하루 пример, cinqEM 3 Ms. 솔뼈이 네, 저는 저는 제일 acute 끓여 입어 덮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리는 재미있어요 빌리 아달라 오랑양 미쥬 알겠죠 빌리는 재미있어요 알겠죠 자 1번 자 1번 2번 자 1번 자 리사가 한번 해보세요 자 윤화는 어때요 윤화는 진조해요 오랑양 라마는 진조하고 유리를 차요 오랑양 라마는 빈더마사 다음 여기 빌리는 어때요 아직까 아 저기 니사 아 자필아 밀리는 재미있어요 오랑양 루즈 그렇죠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자 1번 자 자필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윤화 집에 가요 가방 pergi ke rumah 윤화 토요일에 가요 하리 삽토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아르티냐 하리 삽토 밍구인에 그렇죠 이번 주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다음 아시카 저기 리사 하하 음 요고하고 윤화 집에 가요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음 저 비j하고 같이 윤화 집에 가요 응 윤화의 엄마는 뭘 만들어요? 아빠는 윤화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요. 좋아요. 다음 써봅시다. 다 했어요? 수다야? 잘 써요. 일요일에 가방하고 옷을 사요. 어. 그렇죠. 자 다음 1번 교실. 자 잡히라. 1번 교실에서 다닐하고 투미가 공부해요. 어. 잘했어요. 다음 아스카 필통. 필통에서 연필하고 지우개 있어요. 필통에서. 필통에 연필하고 지우개 있어요. 지우개가. 지우개가 있어요. 다시 1번. 필통에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어요. regardless. 이 월요일에 동일한 범죄하고 지우개. 쥔개 뇌갈리에 케이크하고 판매 뇌갈리에 목걸요. 어,먹한 어,디 또니이 pasalah 다훈,먹한 구애,던,롯이. 응, 다운. 자,디싸. 어,디싸이고 잡히라. 구역에서 우유하고 주스를 마셔요. 리다폴 미념 소스 단추가 주스. 잘했어요 바구스.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5번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5번. 자 스파르티 1 2 3 4 자 5번 물방 깔리마. 자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교실 필통 생일 부엌 본래 본래 디퍼 까이야. 아따와 뚱빠 양라인 아따와 벤다 양라인 디더 아파 아파. 네.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못했어요. 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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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요일에 부모님 마구 오빠 만나요 이스라엘이 부모님 부모님하고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하고 오빠를 만나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교실에서 텔레비전하고 사진이 있어요 틀렸어요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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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가라프레디카는 있어요, 이 있어요, 아, 에 있어요, 기인이 알았냐, 에야, 에 있어요, 기아파, 이니 좌패라주가 상아야, 있어요, 기아파, 에 있어요, 아, 알겠죠? 아, 에 있어요예요. 알겠나요, 아저씨가?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질문. 생일 축하 노래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조금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직 가는 생일은 언제예요? 아, 4월 24일이에요. 생일이에요. 4월 24일이에요. 아, 생일에 뭐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왜요? 아, 아, 친구들은요? 아, 친구들은 다 집에 갔어요? 어마나 어마나 그래요?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떠나 사안냐 아... 미사 아저씨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아저씨 불쌍해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사는 뭐였어요? 이사는 생일이 언제예요? 아 사월 십 에 사월 십 육 일 이예요 아 생일에 뭐였어요? 아 사왁해 아스 가까봐 가까봐 인타우리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아 사과 친구 없어요 아 또 혼자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친구들은요? 친구들도 다 집에 가고? 아 아빠 선생님 친구들은요? 친구들 아 친구 없어요 아 친구가 없어요? 아 친구가 없어요? 네 싫어요 아 그래 자필아는요? 생일이 언제예요? 아 일 워 십 사 일 일 일 워 십 사 일 일 워 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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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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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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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같이 우리 친구들의 여기서 생일 파티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줍시다 기따 뭐냐니까 라고 버릇사마사마 알겠죠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자필아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생님 만나면 생일 선물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화부터 해봅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